마찬가지로 황진유 선수도 70.5킬로그램으로 배체량을 통과했습니다. 양 선수의 사진촬영 후에는 출전을 앞둔 선수들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선수이기 때문에 영어로 한번 통역하고 한국어로 통역을 해서 여러분께 출전소감을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tomorrow he's ready to put on a good show and he's going to win for sure 네, 재민이 경기하겠습니다 팀원은 내일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황제니엘 선수 출전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파괴하여 참여 비싼의 감상 음, 이번 주에 참여 루즈아버스에 감당 5위의 고향 저는 로드엑스에 상관한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 저희 상대에게 중국의 쿵푸가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겠습니다.